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의 결과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오늘 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본래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한 그런 조작 프로그램 시연이 의도한 것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선거 결과를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한 번 브리핑을 하고 오늘 한 번 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구 방법을 쓰든 신 방법을 쓰든 간에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걸 전산적으로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용한 방법은 조작가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만큼을 훈친 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8번 썼습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하나 빠졌네요. 2019년 4월 7일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8번의 부정선거를 구조작법 올드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종사기수법이 니우 신조작법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여기서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자 전부를 당선시켜야 될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 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차이값을 벌려주는 겁니다. 이 차이값만 그냥 사전에 선거기획을 한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특정 정당의 부정선거기획단에서 이번에는 서울의 몇 프로 이렇게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 조작값만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조작값은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이렇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이게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조작값은 이게 조작값 3구 대통령 선거 2월 1일 정국 동시지방선거는 이 조작값은 부정선거기획단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조작범들에게 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과 관련된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입력해가지고 조작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선거조작범들이겠죠. 선거조작범들이 이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것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개표 상황표에서 집계가 끝나게 되면 그러면 개표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입력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관악에 있는 보조 디비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다 집계가 됩니다. 여기에 다 모입니다. 여기에다가 선거조작범들이 pc를 연결해가지고 정상서브용 pc나 그다음에 조작서브용 pc 이 자료를 변조를 위 변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조작서브용 pc. 이렇게 변조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가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돼가지고 방송으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선관위 발표자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입니다. 조작서브용 pc. 그래서 여러분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가 조작서브용 pc에서 어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리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소개한 것이 바로 어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표소 현장에서 집계된 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입력해가 송출하게 되면 관악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이렇게 정상적인 합계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거를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서 조작용 pc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메인 데이터베이스에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소위 조작값은 설정을 해놓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 안에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개표장이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개표장에서 전송한 보조 db에 여러분들 입력되는 선거 데이터고 그 다음에 조작용 서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가 여러분들 한 몸통이고 보조 db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합계 pc 데이터가 한 몸통이고 그 다음에 조작 서버용 pc하고 이게 여러분 한 몸통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좀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제야 전문가가 특별히 이런 데 방송을 보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시청자들 에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면 이 보시죠. 여기에 조작값이 이미 조작값이 여러분 이미 여기에 35%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 해야 됩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a하고 b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a라는 데이터가 개표소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이런 조작용 pc에서 조작이 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넘어가고 방송에 송출되는 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다 한 번 들어보시죠. 여기에 이재명 씨가 2만 표를 받았다 이렇게 한 번 보시죠. 2만 표.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a라는 데가 종로구 개표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1만 표가 아니고 2만 표다 한 번 봅시다. 2만 표 2만 표를 가졌다. 그러면 이 2만 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기다가 여러분들 종로구 개표소에서 2만 표를 딱 입력하게 되면 조작용 pc에서는 얼마로 기록되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만 3천 5백 표가 몇 표로 바뀐지 한 번 보세요. 딱 바뀝니다. 2만 7천 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윤석열 후보가 1만 5천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2만 5천 표를 받았다 봅시다. 2만 5천 표.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1만 5천 표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2만 5천 표를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만 5천 표와 2만 5천 표로 딱 입력이 되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 표를 여러분 이거는 이게 지금 봅시다. 가만히 계시보세요. 기존 조작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한 번 보시죠. 가만히 계시보시죠. 지금은 여러분들 구조작 방법이 제가 여러분 설명을 좀 잘못했었는데 구조작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8번 사용했던 구조작 방법 기존 조작 방법입니다. 보시죠. 가만히 계시보시죠. 옛날 거 한 번 보고 여러분 그다음에 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거 보고 여러분 구조는 이 조작 값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이게 이거는 세팅이 딱 25%로 여러분들 명령을 하달받아 25%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 값을 딱 입력하고 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면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 여러분 잘 보이시죠.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방법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8번 선거 사기 세력들이 활용한 소위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그대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자료를 딱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조작된 값이 그대로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그게 선관위 여러분들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들인 겁니다. 그게 방송을 타고 다 여러분들 방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거하고 방송된 거하고 지금 선관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자료가 보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조작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 번 보시죠. 이게 a가 사전투표소가 우리가 그냥 쉽게 종로구 사전투표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로구 개표소. 종로구 개표소에서 지금은 이재명이 만표를 받았는데 이재명이 만표가 아니고 이만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표. 이만표를 받았다 하면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 표가 변하지 않더라도 모든 표가 여기 다 바뀔 겁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3875표를 받은 게 되어 있죠. 딱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23875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여러분들 15000표가 11250표로 바뀌는 겁니다. 심상정도 500표가 375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입력된 조작값에 맞춰서 모든 여러분들 숫지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b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b는 예를 들면 중국 개표소다. 중국 개표소에서 이재명이 여러분들 8000표를 받았다 한 번 봅시다. 15000표를 받았다 이렇게 한 번 보시죠. 15000표 15000표 15000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숫지가 다 바뀝니다. 15000표를 여러분들 입력을 딱 하게 되면 15000표가 여러분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은 15000표를 받았다 입력했는데 11250표를 줄어들고 심상정은 300표를 받았는데 300표가 돼야 될 건데 225표를 줄어들고 이재명은 15000표밖에 15000표 받았다고 여러분들 중국 개표소에서 입력을 했는데 국민들이 보는 숫자는 뭐로 조작돼 있습니까 18825표로 조작돼서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죠. 당일 투표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종로구에서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수를 입력한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치는 여러분 다 바뀌는 겁니다. 입력한 것하고 여러분 그다음 c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c는 c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한 4만표를 받았다 이렇게 한 번 봅시다. 4만표 4만표를 받았다 하면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만표입니다. 4만표 이거는 용산구 개표소다 이렇게 4만표 받았었는데 정직하게 이름을 하게 되면 4만표가 4만표가 될 것인데 이재명표는 4만표를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4만900표가 되어 있고 윤석열은 3500표를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2625표로 줄어들었고 심상정은 100표를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100표가 아니고 75표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4기를 기획한 특정 정당과 연계된 인물들이 조작값 25%로 서울특별회사에서 조작해라 이렇게 하니까 선거 조작범들이 25%를 세팅해놓는 겁니다. 조작값을.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25%를 세팅해놓고 세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가 하니까 입력하는 모든 숫자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4만표를 기록했는데 4만표가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4만표가 나와야 되는데 보조디비에서는 4만표가 나왔는데 보조디비에서는 4만표가 나왔는데 보조디비에서는 4만표가 나왔는데 조작 PC에서는 4만900표로 여러분 기록되고 이것이 뭐죠 국민들한테 보이고 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천표를 입력하게 되면 보조디비까지는 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작서브용 PC를 통과할 때 여러분들 천표가 안 나오고 1200표 1300표로 바뀌어 가지고 메인디비로 들어가면서 방송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선관위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조작작업이. 만표를 입력했으면 당연히 보조디비까지는 만표로 정상적으로 왔는데 조작서브용 PC를 거치면서 뭡니까 만표가 다 변경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2만표가 보조데이터베이스까지는 2만표가 돼 있는데 이재명이 2만표가 여러분 조작 PC를 거치면서 2만3875표로 바꿔줘 버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1만5천표를 여러분들 얻었다고 분명히 입력했는데 보조디비까지는 1만5천평이 정확한데 조작용 PC를 통과하면서 1만5천표가 1만1250표로 줄어드는 겁니다. 심상정의 500표를 받았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개표소에서 입력했는데 보조디비까지는 500표로 갔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조작 PC를 통해서는 375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조작값은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을 기획한 사람들이 서울특별시에서는 25%를 조작하고 부산특별시에서는 15% 조작하고 그렇게 조작값이 이미 세팅돼 있기 때문에 입력하는 수치가 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1만5천표를 이재명이 받았다고 여러분들 개표소에 있는 PC를 가지고 전송을 했는데 조작 PC를 통과하면서는 1만5천표가 아니고 1만8천8백25표를 이렇게 바꿔져버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게 구식방부입니다. 8번 사용했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덕표수를 훔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치가 모두 다 함께 다 바뀝니다. 함께 다 바뀌는 겁니다. 2만표가 2만3875표로 1만5천표가 1만1250표로 500표가 375표로 조작값 25%를 세팅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일치하는데 보조 db까지는 일치하는데 조작 서브용 PC를 통과하면서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 수치가 바뀌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이 방법을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본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법 구조작 방법을 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 하나 더 더 보고 지금까지 본 것은 구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시현한 겁니다. 어떤 후보별 특별수를 개표수에서 입력하더라면 모두 조작된 숫자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